대한제국의 수립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간파천을 봤고요. 아간파천 도중에 독립협회 깨어있는 관리들,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고정 돌아오있어, 돌아오있어, 돌아오있어. 그래서 돌아와서 황제지기식을 했습니다. 황제지기식을 어디서 하냐면 황구단이라는 곳에서 황제지기식을 했고요. 그 옆에는 황궁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전 조선의 조상들, 다른 역대 왕들의 신주를 모신 곳입니다. 여기서 황제지기식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연호를 광무라는 연호를 썼고요. 황제지기식을 했고 나라를 대한제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해 보는 거는 이제 이 광무개혁을 봐야 되는데 이 광무개혁이 시작이 언제냐.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놓고 고종 임금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역시 다 필요 없다. 내가 힘이 강한 게 최고다. 역시 황제가 힘이 강한 게 최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개혁이 바로 광무개혁이에요. 광무개혁. 연호를 광무였기 때문에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광무개혁은 컨셉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구본신참에 맞춰서 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구본 옛구 옛날 거를 근본으로 삼겠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똑같아요. 예전에 정치 사회 경제 그다음에 우리의 사상이니 제도는 퍼펙트하다. 그거를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신 새로운 것을 참고만 하자라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온건 개혁하게 썼던 동도 서기론이랑 똑같잖아요. 우리의 정신은 최고다. 우리의 사상 정신 제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거. 서양의 기술만 참고하자라는 게 바로 구본신참입니다. 그러면 광무개혁이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본에 대한 거 한 개. 신참에 대한 거 한 개. 이거 한 개만씩 알면 돼요. 이 구본신참에 따라서 광무개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국국제라는 거를 반포해요. 좀 이따 사료로 보겠지만 이 사료를 통째로 제시문에 던져나요. 다음 같은 자료를 발표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내용을 오른쪽에서 했을 때 광무개혁의 내용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러면 구본의 컨셉에 맞춰서. 고종 황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원수부 설치예요.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친구와 원수를 지다 그 원수가 아니라 국가 원수라고 우리 하잖아요.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원수부라는 그 부서를 설치하고. 여기서 모든 군대를 자기가 총괄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육군 해군 공군이 있어요. 육군 해군 공군의 총사령관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 다른 사람이죠. 맞죠. 이때도 대한제국 시기 때 군대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군대의 총사령관이 다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란이 일어나고 하면 좀 비효율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역시 내가 힘이 강한 게 최고다. 오늘날로 치면은. 육군 해군 공군의 총사령관을 한 명이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 한 명이 누굴까요 바로 고종 황제가 됐고요. 고종 황제가 조선의 대한제국의 모든 군대를 총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원수부 설치 광무개혁이라는 걸 알고 푸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참고만 한다는 컨셉으로 했던 게 뭐냐면 양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전 사업은 뭐냐면 땅의 양을 측정한다는 거예요. 흥성대원군 또 아버지도 예전에 양전 사업을 통해서 비리를 잡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새로운 거 참고만 한다. 미국에서 땅을 측량하는 기사를 제대로 불러요. 그리고 땅을 정확하게 최신 기기로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뭘 발급하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땅지. 근대적인 토지. 땅문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 증명서인 땅지 계약서. 땅 계약서인 지계를 발급합니다. 한마디로 땅문서입니다 땅문서. 이게 바로 광무개혁대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고종 임금 캐릭터가 나오고요 사진을 주고 황구나 한국에서 항궁에서 황제 지기식 밑줄짝 다음 시기에 했던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두 번 신참에 따라서 개혁하였다 정답.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찾으면 정답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찾으면 정답.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하였다 찾으면 정답. 제시문 박스에 땅 토지 문서 지계 발급 샬랑샬랑 꿀랑꿍. 다음 같은 토지 문서를 발급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오른 것은 두 번 신참 대한국 국제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시문 박스 2 감사합니다.